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희입니다. 토익 스피킹 12월 기출형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신 토스 기출형 분석집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해커스용 홈페이지 토스 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형 특강 탭으로 오셔서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강의의 기출형 분석 자료집을 함께 다운받고 공부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 Express an Opinion, 의견 제시하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처럼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모범 답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 포인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실 테니까 옆에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직접 문제 풀면서 녹음해서 그 내용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먼저 풀고 오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Modern technolog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Us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11번 Express an Opinion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 유형은 찬반 문제였습니다 자 동의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이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었는데 자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자 특히 오늘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소통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소통을 누군가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게 있겠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인터넷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장점 특징들을 설명하실 수 있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 좀 한번 볼까요? 질문은 Do you agree or disagree? Modern technolog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다음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현대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의소소통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us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같이 나오죠 자 이 질문을 듣고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동의를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반대를 한다면 어떤 걸 말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맞아요 요즘 최신 기술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이 당연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최신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자체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쳐다니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당연히 그러면은 최신 기술은 당연히 좋은 것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가 최신 기술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막 이렇게 쉽게 연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거 반대는 없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는 여러분이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나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색다르게 답변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반대도 역시 당연히 이 최신 기술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게 절대 최신 기술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최신 기술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소통을 좀 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되겠느냐 소통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통을 더 이상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appreciate anymore 사람들이 더 이상 소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겠고 또 소통의 필요성 자체가 감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지식도 쌓고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 자체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정보를 얻거나 이 지식을 쌓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 자체를 좀 안 하게 된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잘 안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동의하는 게 좀 더 쉽겠죠 우리 동의를 한번 하고 말씀을 쭉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서본결 순서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agree that modern technolog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for a couple of reasons 자 지금 여기 있는 서론은요 문제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매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 다양한 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 아무래도 멀리 있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나의 경험담 같은 것들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해 본 적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셔서 예시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modern technology helps people communicate better 이렇게 조금 paraphrasing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well, that's it 이렇게 짧게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매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First of all, people can easily send many kinds of messages online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정보를, 많은 메시지를, 다양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요즘에 문자메시지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이런 거겠죠 문자메시지 그리고 사진, 영상까지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통화만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전화 메시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사진, 영상까지도 모두 보내는 게 그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몇 가지 어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텍스트 메시지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과 영상은 우리가 굳이 여기다 적지 않더라도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될지도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문자메시지 사진과 영상을 보낸다라는 문장 바로 한번 말해볼까요 People nowadays, 시작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by using messaging applications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길긴 하지만 절대로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우리가 당연히 이 지문 읽는 연습도 좀 하시죠 자 토익 스피킹 공부할 때는 이 1번 2번이 지문 읽기인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A 올리고 끝을 그죠 B 끝을 올리고 그다음에 NC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끝을 올립니다 NC 이렇게 해서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이렇게 A, B, and C 이런 식으로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 text message와 그다음에 사진, 영상 등을 이 메시지 앱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specific,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by using messaging applications 아 이것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될 수 있죠? 그죠? easiest 그리고 fastest 그리고 방법이라면 way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요 자 이 최상급 앞에서는 항상 이 the, the, 관사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people 자 메시지 앱을 이용해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러분 너무 어려운 내용은 들어갔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영적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First of all people can easily send many kinds of messages online to be specific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and pictures 여기까지만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도 말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안되겠다 그러면 뭐 It is the best way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 테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First of all people can easily send many kinds of messages online To be specific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by using messaging applications It is the easiest and the fastest way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people 자 이렇게 답변을 잘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멀리 있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말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lso you can even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is far away 자 인물의 뜻은 뭐예요 아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혹시 뭐 다른 장소를 말하고 싶다면 거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건데 우선은 다시 한번 볼게요 Also you can even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is far away 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친구가 있다 부터 영작을 해보셔야 되겠죠 I have a friend 프랑스에 살고 있는 Who lives in Fra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France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France 자 여기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Who, who 관계대명사를 좀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 관계 세명사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좀 이렇게 영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좀 약간 비슷한 문장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I can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is far away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France 이렇게 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은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Keep in touch 이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금세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아직도 그와 함께 이 연락하면 지냅니다 We still can keep in touch We still can keep in touch Because of the internet 우리는 아직도 인터넷 덕분에 연락하면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지냈는지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로부터 이제 연락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지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제 수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장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자 어떻게 지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뭐 catch up on each other 이런 표현도 있어요 catch up on each other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괜찮은 표현이고 뭐 I usually talk about my life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다 이런 건데 내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다는 거는 너무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지내 이런 표현들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요즘에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해요 이런 것들 되게 한국말로 많이 하잖아요 자 어떻게 지내요 어떠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죠 how are you 혹은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러면 이제 어떻게 지내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게 지내나요 이런 거를 내가 이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제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그냥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we always share how we are doing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자 좀 약간 순서가 바뀌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예 통째로 좀 외우시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근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쓰시면 딱 좋을 거예요 자 생각보다 이거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 always share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we always share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자 그러면 여기 also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쭉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also we can even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is far away For example,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France and we still can keep in touch because of the internet we always share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자 이렇게 해서 잘 답변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이유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까지 대주시면 끝이겠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한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 좋겠구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까지 한번 재볼 테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읽는 거니까 우선 너무 내가 이걸 다 기억해서 말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특히 몇 가지 표현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서 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선은 읽어주는데 집중해 보세요 준비됐죠? I agree that modern technology affe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for a couple of reasons First of all, people can easily send many kinds of messages online To be specific,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by using messaging applications It is the easiest and the fastest way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people Also, you can even communicate with someone who is far away For example,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France And we still can't keep in touch because of the internet We always shared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modern technology helps people communicate better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읽고 10초 정도가 남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정말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 정도까지 말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다 뭔 말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다 만점짜리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level six level seven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다면 그냥 여기까지 다 말 못해도 되겠다 이 중에서 일부만 말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사람들은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를 메세징 앱을 이용해서 보낸다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People nowadays send text messages, pictures, and videos by using messaging applications 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It is the easiest and fastest way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people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아 우리는 아직 연락하며 지내요 And we still can't keep in touch because of the internet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공유합니다 We always share how we are doing on social media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찬반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일상과 관련된 특히 소통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소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최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최신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멋진 답변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 소통 방법 인터넷으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가 뭐도 봤냐면 단점도 봤어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단점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동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할 때 의견도 함께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우리가 꼭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 여기에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반대 의견은요 우선 이 사람들이 소통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People easily forget how important communication is because it is so easy to contact someone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도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소통 자체가 굉장히 좀 캐슈얼해졌어요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People don't appreciate it anymore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이상 이 소통 자체에 중요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자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최신 기술이 소통의 발전을 갖고 하느냐인데 소통의 발전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통 자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통 자체를 되게 캐슈얼하게 간단 간단하게 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소통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People easily forget how important communication is because it is so easy to contact someone 누군가에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 굳이 소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하는 게 주였지만 어떤 걸 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죠 정보를 얻는 게 정말 소통의 가장 큰 주된 이유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 정보를 얻는 소스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인터넷으로 내가 검색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 자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There are tons of ways to get information besides communicat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더라도 there are tons of ways 자 여러분 이것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tons of ways 이러면 이제 너무 많은 방법이 있다 lots of ways 보다 더 많은 거예요 tons of ways 자 턴이 뭔지 아시죠 톤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다 이건 좀 약간 관용가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tons of ways to get information besides communicat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더라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소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도 충분히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 최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신 기술의 발달이 소통에 방해가 되느냐 이런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포인트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신 이 소통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최신 기술과 관련돼 있는 질문들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비슷비슷하게 말하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덜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나와도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최신 기술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다 받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더 많이 소통한다 덜 소통한다 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 기술 중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비행기냐 휴대폰이냐.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휴대폰이 되겠죠 휴대폰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멀리 따라진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쉽게 컨택트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 말씀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정보를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냐 부동산이냐 혹은 주변의 추천이냐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인터넷은 간접적으로 정보를 찾는 겁니다 부동산은 보겠어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찾는 건데 간접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내가 뭐 영상 그리고 사진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쉽게 가지 않고도 그렇죠 내가 뭔가 집을 찾고 싶을 때 굳이 가지 않고도 그 집 주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장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답변을 말해주면 되겠구나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분명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예 통째로 몇 가지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잘 외우시면은 비슷한 문제 출제가 되었을 때 잘 답변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다시 훑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걸 어느 정도 보셨으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쭉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멋진 답변을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